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세대가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한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불복이 많이 됩니다. 한 세대에 여러 사람이 부모 자식 자녀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나는 이렇게 생계를 달리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주소지가 같다 해가지고 왜 세대가 같아야 되느냐 라는 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구의 개념 이 세대의 개념이 뭘까 그런데 자꾸 말하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가세 이런 말 쓴 사람들 있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세정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그러니까 행안부 공무원으로서 지방세를 담당을 했든지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국세를 담당했던지 간에 이 말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가세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야 가구하고 세대가 왜 같니 그러면 같은 개념 아니에요? 거의 같이 쓰는데 뭐 그런 걸 따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들은풍울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를 보지도 않고 법제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참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가세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과세하겠습니다 하면 이분이 이거 왜 이렇게 과세하냐 이거 부실가세 아니냐 그러면은 아니 이게 왜 부실가세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윗사람들이 한 말 못하는 거예요. 뭐 또 누구한테 봐주고 납세자한테 뭐 먹은 게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모함을 해버리면은 꼼짝없이 당하니까 과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거가 뭔데요? 그러면 어 1가구 1주택 양도소 비가세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법전도 찾아보지도 않고 법조문이 1항부터 17항까지 있으면 17항이 1항부터 17항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러면 그게 매당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매토에 있는 건지 1호부터 5호까지 있다. 그러면 1호에도 감옥, 남옥, 다목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과세하는 거예요. 나는 154조로 과세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법적 조세법률주니까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154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통한다니까요. 잘 통해요 그게. 공직에서는 그게 잘 통합니다. 그걸 제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재를 당해 본 적이 없고 저도 이렇게 법무과장 시절에 과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왜 과장님 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회식할 때 나이 드신 분이 제 옆에 딱 오셔가지고 술 한 잔 따라주면서 과장님 간부들은요 윗분들은 법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따지면 쫀쫀해져요.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 과세하는 사람들은 일단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과세하고 불복하세요.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따지면은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불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법대로 했대요. 법대로.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많습니다. 어제도 법무과 출신 세무사가 있는데 와 이렇게까지 안 해주는 줄 몰랐다. 세무서 이의신청을 가서 의견 인수를 하고 왔는데 와 이렇게까지 안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 이제 나와보니까 아시겠죠. 본인의 모습들이 세무 공문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상당히 구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그냥 규제 일변대로 그냥 뭐든지 안 하려고 뭐든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손을 벗어나라 이거예요. 아이고 왜 나한테 오냐. 그냥 다음 상급심으로 가세요. 상급심으로 가세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불복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리가 뭐냐면 내가 불편한 걸 안 해요. 나를 불편하게 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교회나 절에 가서 좋은 말 듣고 이렇게 하죠. 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든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그러면 곤조를 부리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이렇게 어긋내 버리고 그래 너가 한번 저한테도 그랬어요. 예전에 법무과장 시절에 이제 우리 과에서도 어떤 패밀리가 있는데 그 오야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제어를 했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술 먹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넌 나가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무원의 특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서 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련해가지고 나가봐야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정련도 못하고 중간에 사고를 당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무 공무원이면은 세법을 알아야 돼요. 법전을 봐야 돼요. 근데 법전 안 봐도 과세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드럼통으로 과세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게 떳떳하게 말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출신이나 어디 출신들이나 일가구 1주택이라고 이렇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안 먹이냐 하면요. 이 가구 개념하고 세대 개념이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가구 개념이냐면요. 지방세법 우리가 이제 079죠. 지방세령 79조의 5에 있어요. 5에 있어가지고 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1가구 1주택이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1가구 1주택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0조 3호 법 110조 3호 감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구 개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영어로 되어 있는 가구 개념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 놓고 세대주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애기서의 지방세법에서의 가구 개념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그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 그러더라도 1가구 1주택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에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은 1가구 1주택이란 이걸 말을 한다. 제가 말씀드린 이걸 말한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는요. 88조의 6호의 양도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 이전에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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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0일 12월 20일은요. 그 이전에는 령 154조 154조 1항 그리고 6항 이렇게 해서 규정을 했어요. 1항의 개념이 88조 6호로 오고 6항의 개념이 령 소득세령 몇조로 갔냐면요. 152조에 152조에 13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88조 6호 거기는 이제 양도에 관한 장이에요. 양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절이다고요. 그러니까 세대의 개념은 양도소득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가구의 개념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취득세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가구는 취득세에요. 취득세 세대는 양도세에요. 양도세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완전히 논센스죠. 완전히 이거는 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무시한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나라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입법을 하는 세법을 입법하는 그 정치인부터 언론인 모든 사람들 납세자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자칭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우리 강남의 아주머니들 거의 1가구 1주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럼풍어리에요. 다 어디서 드럼풍어리인데 그 소스가 어떻게 보면 짝퉁이죠. 짝퉁. 짝퉁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짝퉁들이 이 세정현실에 너무 많다 이거에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부터 해가지고 다 세법하니까 컨설팅한다고 부동산 컨설팅 세법 공인중개사가 컨설팅하고 법무사가 컨설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거는 좋은데 용어는 제대로 써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제대로 못 썼다는 거는 그만큼 법리적으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보고 베끼고 베끼고 그걸 자기 걸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 거 있냐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정현실에 판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말 믿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신고하다가 가산세 물리고 또 이것도 정확한 부족해가지고 또 세무공무원한테 찾아가요. 세무공무원한테 찾아가는데 세무공무원도 그렇게 법리적으로 훈련을 못 받았는데 뭐를 말해줘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말 믿고 2억 5천만 원 가산세 폭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막 세무공무원한테 달려가가지고 세무서 가서 막 따졌대요. 따지니까 세무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니 그때그때마다 다 틀리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세무공무원 말 믿고 뭘 세금 신고한다. 그거는 법에서 용의는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하는 말은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이 하는 말이에요. 국세청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일가구, 일주택, 양도수택, 비과세, 논림 뭐 이런 요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말 아무리 들어도 가산세가 만일 나오게 되면 어쩌냐 본인의 책임이에요. 납세자 책임. 그런데 납세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짝퉁 전문가들이 짝퉁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공무원까지도 일가구, 일주택, 양도수, 늑세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나라 세법을 맡겨놨으니까 부동산 대책이 22번이나 나올 만이 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21번째 나온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잉크에 그것도 말르지도 않는데 또 22번째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 대사에 근간이 된 세금 정책, 부동산 세금 정책을 편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편다는 거는 진짜 이 나라 국민들이 불행한 거예요. 상당히 불행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지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택시기사일지도 몰라요. 왜? 들은 풍월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무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댓글 달고 막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글 보고 댓글 달고 마치 점잖은 척 말하면서도 이렇게 한 수 한 수 하는 그게 백돌이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골프에서 백돌이들이 다른 사람한테 코치를 해요. 코치를 하는데 힘 빼고 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만 하면 뭐라고 프로 선수들도 뭐라고 부인을 할 수 없어요. 힘 빼고 치라는 말 자체가 그거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을 백돌이들이 남을 코치를 한다 이거예요. 혼수도고 바둑에서 혼수도지 장기 혼수도고 그런데 제3자가 당사자가 될 수 없죠. 제3자는 3자일 뿐이에요. 당사자는 절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뭐를 많이 아는 게 그게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내가 지식이 쌓여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를 더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라도 실천하면 되는 거죠. 실천이 안 돼서 못 할 뿐이지 오만 가지 우리나라 우주 온 우주의 법칙까지 다 배우고 익히고 해도 내 하나 착하게 살아라는 말 하나를 행동을 실천을 못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딱 많은 걸 얻으려고 한다. 그런 말을 지적을 하는 분들의 분의 말씀을 수행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참 공감이 되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세무공무원도 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혹여나 내가 세무공무원이라는 것도 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취미로 하면 사람이 그렇게 세련되고 여유가 있고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걸 직업으로 하니까 스트레스인 거예요. 돈으로 생각하고 한 직급 올라가고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오니까 내가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일단 과세해버리고 알아서 불복하라고 그러면 그 업이라는 게 그 업이 얼마나 많이 축적이 되겠습니까? 그 업이 계속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업의 자승으로 따따불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 부터가 법전을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법전을 보고 법리를 잘 해석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식을 옮겨주는 그런 그러니까 애교 모험집 우리 애교는 이렇지 하면서 과세하기 위한 지식들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국세청가 어제까지만 해가지고 과세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억울하다고 이렇게 과세하면 부실과세하냐고 본인이 부실과세 해놓고 나와가지고 딱 부실과세 따진다면 존재가 그렇게 탁 바뀌어지면 본인도 어간이 벙벙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구제했던 사람이 밖에 나와서도 구제할 수 있는 거고 평소에 돈을 썼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도 돈을 쓸 수 있는 거고 평소에 돈 한 푼 안 쓰고 계속 모으기만 하던 사람들이 돈이 모아줘도 쓰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60억, 70억이 내가 60억, 70억이 있는데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고민해서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세금은 내기 싫고 막 이런 식으로 밤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요. 그런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것 보면 참 답답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 보다 보면은 베레벨 일들도 많고 뵐 사람들도 많은데 인생살이는 다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가구, 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말은 이제 쓰지 마시라. 이 유튜브 영상을 본 모든 구독자들은 이제 그런 말을 쓰지 마시고 그런 말을 혹여나 쓰는 사람을 보면 짝퉁으로 생각하시라. 그런 분한테 함부로 불복이라든지 이런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맡기지 마시라. 왜? 그분들은 법조문을 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국세청은요. 일이 나중에 감사 지적이라든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는요. 공직이 돌아가는 거는 전부 다 법조문 보고 그 법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세대가 세대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란요. 거주자 및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부가 거주자 그 다음에 배우자 거주자 및 배우자 그러면 처가 있죠. 배우자 이 배우자 개념을 전제로 해요. 세대는 일단은 배우자 빠진 거는요.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세대는 그런 안고 빠진 찐빵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대는 무조건 배우자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는 애외를 둬요. 그거는 소득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소득세량 152조에 13회에 있어요. 13회에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외에는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도 사실상 이혼 이거는 인정을 안 해요. 사실상 이혼은 인정을 안 하고 법률상 이혼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법률상. 법률상 이혼이더라도 위장 이혼같이 이혼만 해놓고 같이 사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아 이혼으로 안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은 세대로 봐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개념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비가세를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이 아니에요. 국세층이 어떤 사람인데 그 비가세를 함부로 많이 해주려고 그렇게 법에다가 구제 마인드로 해주겠어요. 세법은 다 규제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세는 안 해주자니요. 이거는 안 해줬다면 큰일 날 것 같고 한 주택 가진 사람을 비가세 안 해줘 그러면 나라가 전체가 정권이 무너져야죠. 그러면 나라도 나가가지고 막 뭐 대모하겠네요. 그러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적게 해줘야 되겠어. 적게 해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세대 1세대 1주택이잖아요. 1주택. 그러면 세대 개념을 이만큼 했을 때 지금 1주택이 얘기도 있고 1주택이 얘기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대 개념이 1주택이 이쪽도 있고 그러면 세대 개념을 이렇게 멀리 넓게 보면은 3주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노골적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자칭 뭐 이렇게 개념 세대의 개념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법리적으로 마치 현학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심플하지 못하고 복잡한 거는요. 다 어떤 사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 대책도 뭔가가 어긋나지고 뭐 어긋나지고 있잖아요. 심플하지 못한 거는 다 사심이 있는 거예요. 심플하지 못한 거는. 거짓말도 전략전술이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플할 수가 없어요. 심플할 수가 없어요. 왜 안에 있는 거를 속여야 되는데 거짓말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쇼를 할 수밖에 없죠. 거품을 많이 부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현학적으로 나와. 개념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복잡한 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개념들을 쓴다니까요. 세대 개념이. 그러니까 가구 개념도 그리고 가구 개념도 세대 개념하고 어디는 가구 개념은 혈연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거를 말하고 세대는 혈연 관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지방세법을 이렇게 보더라도 가로 쳐놓고 동거인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구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완전히 그냥 엉터리죠. 근거도 없는 말을 어디서 끌고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말을 너무 믿어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무진장 헛똑똑이에요.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끌어당기고 마치 현학적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럴싸하게 해버리면 거기에 팍팍 속아버린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버리죠. 후회해봤자 세가 한 번 넘어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대를 자꾸 넓히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전제로 해가지고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1주택이 있으면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아 이것까지는 좀 부족하겄어. 그러니까 직계 비속들. 직계 비속도 세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약 1주택이 있으면 3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서 안 해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제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장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1세대 있으면 4주택이 돼버리는 거고. 이쪽에 또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으면은 이쪽에 초도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1주택이 있으면 5주택이 돼버리는 거고. 사정없이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쪽도 그러고 직계 비속도 그러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형제 자매들 있죠. 이 애기의 이제 애기도 이제 또 이제 조가 할아버지가 있고 조부가 있고 조모가 있잖아요. 조모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이 사람들도 같이 살면 세대야 다. 이런 식으로 다 넓혀나 버린 거예요. 가족의 개념을. 가족의 개념이요. 직계 좀비 송무원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까지도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세대의 전제로 해요. 이게 빼대예요. 큰 우리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척추예요. 척추. 이 척추에 붙어있는 이제 손발들이 뭐냐 하면은 그들과 애기 이들과 같은 주소. 그 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자. 같이 하는 자예요. 그 같이 하는 자가 누구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소. 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같은 주소. 거소에서 같이 살아요.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그런데 자식이 근무상으로 저기 세종시에 이제 파견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넓히는. 넓혀야 되잖아요. 국가역지원에서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요양을 하기 위해서 병이 나가지고 어디 요양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냥 같은 세대예요. 어딜 가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디 대학교 지방으로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다니더라도 그 사람도 그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티 안 나게 넓히는 거예요. 세대 개념을. 그래야 비과세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세대 개념이. 납세자인 나를 비과세 해주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주택을 비과세는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비과세는 안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현악적으로 표현을 해놨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안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처가하고 실제 사례가 있어요. 50년에 결혼해가지고 70년에 이혼을 했어요. 아니 별거를 했어요. 별거를 해가지고 2004년에 주택을 팔았어요. 처가 팔았어요. 별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24년을 어떻게 됩니까? 30년. 34년을 별거 했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못한 이유는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월급을 줘야 되니까 자식들이 어리니까 남편은 회사의 여직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래서 계속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그 월급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2004년에 하는데 남편이 남편한테 1주택이 있다. 당신도 1주택이고 그러니까 2주택이다. 2주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 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이렇게 34년이나 서로가 별거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얼굴 보진 적도 없고 저 사람은 같은 가족으로도 생각도 안 한다. 그리고 같이 살아보지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 세대라는 개념은 말입니다. 같이 살고 안 살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배우자라는 그 개념으로 세대를 보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원수 같은 놈을 내가 모른다니까 나는 그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살고 안 살고 그러면 차라리 이혼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딱 제외를 시켜주겠는데 세대에서 아니다. 사실상 이혼은 인정을 안 해준다. 아니 세법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나 실질을 인정을 해주세요. 이혼에 완전히 이거는 이혼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냥 법률혼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비과세가 안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장이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고 이장이혼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이 또 그렇게 직원마다 틀려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한 번씩 밤중에 이렇게 창문 보면서 쫓아다녀요. 이렇게 보고. 또 검찰에서 요즘 체납체분 멘탈죄로 기소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검사니까 공명심이 막 정의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젊은 검사들이 사회생활에 아직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검사한 그런 사람들이나 일을 하는 것 같던데 가만히 보면 수사관들은 또 더 지독해요. 휴대폰 달라고 해가지고 아내 휴대폰 달라고 하고 남편 휴대폰 달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위치추적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같이 살았네? 이런 식으로 또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휴대폰 달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 영장이 있어야 가지고 가지. 이번에도 보니까 참고인 입회한 변호사한테 수색했다 하더라도 휴대폰 받으려고 이게 이 나라 검찰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존재의 의식을 규정한다고 규제만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했던 그 직업의 세계가 이 우주 전체에 보면 밀알도 안 되는 극을 가지고 고개 내세우고 이렇게 힘주고 다니고 어떤 사람 언젠가는 그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건데 간첩 노릇하고 다녀요. 간첩 노릇.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간첩 노릇.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양다리 걸쳐 가면서 간첩 노릇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재주로 뒷돈 받고 산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식이 있어요. 아파. 나이 먹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면은 자식 집에 들어가고 싶어. 자식한테. 그러니까 평소에 증여 같은 거 안 해주면은 이제 이때는 국물도 없죠. 자식이. 아버지 왜 나한테 우리 집에 오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엄격한 돈 안 주고 막 노랭이처럼 자식들한테 일체 뭐 돈 안 주고 증여도 안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아프고 나면은 이제는 힘 없어요. 끈떨어진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증여라도 해줬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오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살다가 사는데 나는 이쪽도 이쪽도 소득이 있어. 평소에 부잣집이니까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를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애기도 1주택이 있고 애기 1주택이 있고 아니 2주택이잖아. 무슨 소리 2주택이 왜 비과세 안다고 그렇게 하세요. 누구든 그 세무공무원 놀리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소득이 있고 별도로 생계를 같이 했다.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면서요. 나는 생계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 했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생계를 같이 안 했다. 그러면 입증을 해보세요.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납세자고 입증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뭐를 떼다 줘야 될 겁니까. 아빠가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데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데 그러면 관리비가 관리비가 과령에 이제 50만 원 나왔다. 50만 원 그러면 25만 원 25만 원씩 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면 생계를 달려 했다. 그리고 생활비가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끼씩 먹는데 세 끼씩 먹는데 이거에 지금 하루에 생활비 하루에 세 끼 먹는데 그러면 3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15,000 원씩 한 거씩 내가 내줬다. 이런 식으로 증빙을 다 모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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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아파트 같은 데는 가령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채가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서로가 밥을 따로따로 해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뭐가 입증이 이쪽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다. 그리고 자식이 아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귀여운 자식이 아파요. 암으로 아파. 그러니까 부모가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외계에 이제 배우자도 있지만 며느리도 있고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가 손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손자를 데리고 와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런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의 이제 3층인데 외계에서 이제 살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별개로 살았다. 별개로 살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 진짜 별개로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비 내가 따로따로 쓴 거다. 나는 내 식대로 썼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썼고 그런데 나중에 심판원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손자를 이렇게 봐라. 손자가 이게 취학을 하고 뭐를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전부 다가 이 할아버지 돈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생계를 같이 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인을 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식은 자식인데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나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부터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대학교 돈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를 샀는데 이거를 이제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 아버지하고 같은 동일한 세대인데 이 사람은 30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해당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30세 이상이면 세대가 분리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이상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세 미만이니까 당신은 세대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동일한 세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부실가세였어요. 부실가세. 왜 이 사람이 이미 주택양도 당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주소도 틀려요. 아버지하고 주소도 틀려요. 그런데 이거를 세무공무원이 확인을 안 했다. 그리고 과설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조세심판원까지도 기각이 되고 소송 법원에 와가지고 일심해서 이제 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세대 1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가 분리됐다. 이렇게 자식 입장에서 30세 미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세무공무원이나 그 판단하는 사람도 그냥 눈 감고 아 이거 별거 없다. 주장해 들어봐야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같은 이렇게 같이 살아도 같은 주소에서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소득도 물론 달라야 되겠죠. 각자 자기가 소득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가 소득원이 있고 소득원이 있고 그리고 생계 지출 지출이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지출이 그러니까 동일한 자금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다. 시장도 동일한 자금 가지고 봐가지고 하루 3개 나눠 먹고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대충 이 정도 하면 이 쟁점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터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불복이 많이 생겨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